1. 2. 3. 4. 5. 5. 6. 6. 9. 10. 10. 10. 11. 10. 10. 10. 10. 11. 11. 12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스프링 스플릿을 마무리하게 되신 소외와 서로 이제 호흡도 맞춰가고 나아지는 모습 보면서 선수들도 좀 그런 과정에서 또 끈끈해진 부분도 있고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좀 즐거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머 시즌에서는 저희가 좀 초반부터 정규 시즌부터 좀 단단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좀 선두권에서 놀면서 플레이오프 그리고 서머 결승까지 상위권에서 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3위라는 성적이 얼마나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높은 성적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. 대신 항상 이런 저희 팀 항상 응원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 썸머 때도 잘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? 없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서 인지는 했었던 것 같고요. 최근 전적이 저희가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우리 팀 경기력이 더 좋아서 이겼기 때문에 더 좀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2, 3, 4세트 좀 준비한 거 잘 보여주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겼던 것 같아서 기쁩니다. 오늘 컨디션 관리 잘하고 내일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으로 가다 보겠습니다. 도전